Q. 소규모 회사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컨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와 비슷한 중소기업 간에 파트너를 맺어서 서로 공동 개발을 하고 그것이 제품화가 됐을 때 저희도 팔고 상대 회사도 같이 파는 이런 파트너십이 중요하죠. 같은 업종의 업체들끼리 힘을 모으는 건가요? 같은 업종은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커니즘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네트워크 장비를 하고 있다. 또 어떤 회사는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. 또 어떤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한다. 그럼 그 회사끼리 코어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팔게 되면 훨씬 더 팔로우가 커지죠. 지금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이시거든요. 그렇지만 사실 전문기업들이 개발 전문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도 이 분야하고 다른 분야 그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시죠.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. 맞아요. 우선은 자기의 전문 기술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저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자기 독보적인 기술을 만든 다음에 타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술들이 어떤 건지를 그런 통찰력을 갖고서 인사이트한 그런 부분을 갖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제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코어을 하게 된다고 하면 1등끼리 뭉치면 1등을 하지 1등끼리 뭉쳤는데 중소기업이라도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? 그런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.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겠네요. 무기가 있어야 뭔가 딜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의 집중된 기술이 필요하죠.